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20학년도 6월 모평 나영 9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수열 aN은 a1은 1이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aN은 2의 n승을 따른대요. 그때 뭘 찾으래요? a5의 값을 찾으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딱 한 가지 한번 보라고. 등차수열, 등비수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어떻게 파이팅 있게 그냥 천천히 a5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한테 하나 알려줬잖아. a1을요. 그래서 우리 얘 대입하면서 풀 겁니다. 대입을 하기 위해서 얘 모양을 조금 바꿔줄게. aN 플러스 1은 2의 n승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n 곱하기 a의 n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별거 안 할 거예요. 이제부터 1씩 대입하면서 문제 풀 겁니다. 자, n에다가요. 1을 대입할게요. 1을 대입하니까 a의 2가 될 거고, 2의 1승이니까 안 쓰고. 잘 봐.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냥. 플러스 a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a의 1값은 얼마니까요? 1이니까 3이 나오는 거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냥. 자, n에다가요. 2를 대입할게요. 그럼 a의 3가 나올 거고요. 2의 2승이니까 얼마? 4가 나오겠죠. 그 다음 2승이니까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잖아요. 이제는 얘가 끝났어. 풀마니까 다음은 풀마, 풀마 나올 거라고. 이제 얘는 고민하지 마세요. 풀마, 풀마, 풀마 나올 겁니다. 자, a의 2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자, n에다가 몇 대입해요? 3 대입해요. 그러면 a의 4는 2의 3승이니까 얼마? 8이 나올 거고, 풀마니까 여긴 플러스가 될 거고, a의 3가 나올 거라고. 빨리 할 수 있겠지, 이제. 그럼 얘는 얼마? 9. 자, 익숙해졌는데 이제 마무리야, 벌써. n에다가 4를 대입할게요. n에다가 4 대입하면 a의 5는 2의 4승이니까 16 마이너스 a의 전 단계인 4가 나올 거고요. a의 4가 얼마야? 9니까 7이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냥 뭐 했어요? 대입 4번 하니까 정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입해서 구할 때 나는 값을 키워나갈 거야. 그러니까 a, n 플러스 1은 미리 정리를 해놨고요. 만약에 뭐 다섯 번째를 알아서 거꾸로 첫 번째 구하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a, n은이라고 정리해놓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편한 모양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대입해서 문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얼마? 7이 정답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